10대 온라인 플랫폼 순위 TOP 7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7위 틱톡 3.0% 6위 트위터 5.9% 5위 온라인 커뮤니티 7.9% 4위 페이스북 16.1% 3위 OTT 플랫폼 16.7% 2위 인스타그램 19.3% 1위 유튜브 30.8% 청소년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61%로 압도적이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콘텐츠는 연예인이 약 28.5%였습니다 저도 하루의 반나절은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0대 온라인 플랫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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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